새우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와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 성경책을 펴놓으시고요 자막으로 나오는 성경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고 설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해요 아마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가능하면 실패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나 신문이나 책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 그 예들이 막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또 꿈을 꾸게 돼요 나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이 책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조금 그 당시에는 좀 특이했어요 왜 특이했느냐 하면 이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예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조사했더니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습관, 삶의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사람들이 분석해서 쓴 건데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과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예가 아니라 보편적 원리를 써놓은 거죠 그 당시에는 조금 달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이 70개국 이상에서 번역이 되었고 2,500만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나온 지가 꽤 된 책이거든요 오래됐거든요 100만부 이상이 팔린 그런 대단한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리가 있다 삶의 태도가 있다 습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말도 생각해 봐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고요 삶의 태도가 있고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양면에 있어요 양면 한쪽 면은 이런 태도로 살면 성공하고 반대편은 이런 태도로 살면 실패한다 라고 하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 이 사람처럼 살면 실패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지 이 사람처럼 살면 실패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처럼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본문에 등장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은 철저히 실패했던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왕이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죠 누가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한 실패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유대인이었고 이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이 안쪽에서 들어가 보면 진정성이 전혀 없는 진정성이 결여된 신앙인 그러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는 아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나오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위해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속사람까지도 철저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사울은 겉모습만 신앙이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사울이 실패했던 부분들이 사무엘상을 보면 곳곳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 그 신앙적인 어려움 그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하세요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국을 하서 광야로 나갔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뒤에 숨어있다가 몰래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부녀자들을 죽인 장면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이 부강했을 때에 아말렉을 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을 이 사울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이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땐 실수라기보다는 사울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후회 이 장면 이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왜 왕으로 세워놓고 후회를 해? 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후회란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사울을 세우려고 할 때에 뭐라고 했어요? 야 왕 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데 왕이 뭐가 필요하니? 라고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우면서 왕 세우길 원했어요 다른 나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내가 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또 기도해 이거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해봐 알았어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고 하나님이 응답받았다고 신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두 번째 또 기도한다는 건 내 욕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이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찾는 행위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세우지 마 했는데 또 왕 달라고 하니까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세운 게 누구예요 그래서 왕이 세운 게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후회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른 다음에 후회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왕으로 세워놓고서 판단 미스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고 굉장히 슬프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사울을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다 상당히 슬프다 그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가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워놓았으면 그 왕이 잘못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도 사울이 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못하니까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후회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워서 받아놓는 응답도 가능하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후회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성경을 볼게요 본문 3호의 1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미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장면을 통해서 사울왕이 폐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우상을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성비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게 누구죠?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다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탐욕도 우상 숭배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미신을 안 믿어 나는 무당집에 찾아가지 않아 이것만 가지고 안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 탐욕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이라 여기서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를 볼 건데요 네 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사울왕이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했구나 나는 반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질 않아요 신앙의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잘 삼겨라 가까이 하여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헌금 안 해도 괜찮아 말씀은 꼭 철저하게 들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찬양일까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그래서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짧은 예배라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신방하거나 그럴 때 가끔가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만 들어주세요 말씀은 짧게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말씀은 짧게요가 아니에요 다 순서 세해도 말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배에서 말씀이 빠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써 있으니까 10편 1편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잃은 사람이래요 10편 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며 곱씹는 사람이다 묵상한다는 건 읍조린다는 뜻이에요 읍조린다는 건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중얼거린다는 건 뭐예요? 아침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대 저녁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 계속 읍조린다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청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내가 읽은 교양서적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내 주위에서 누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결정한 대로 그 기준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낙위를 타고 갑니다 낙위를 끌고 갑니다 낙위를 끌고 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멀쩡한 낙위를 놔두고 왜 걸어 댕겨? 그리고 쑥 나갔어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맘이 흔들려 아 그러네 내가 낙위를 들고 왜 힘들게 걸어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낙위를 탔어요 낙위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을 만났어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뇨? 낙위를 힘들게 하면 어떡해 그때 아버지가 어 그렇구나 하고서 내려와 내려와서 이번에는 아들 보고 끌고 가라고 자기만 타고 가 그때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요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린아이는 걸어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낙위를 타고 가고 있어 그리고 갔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또 흔들려 얘야 이번엔 네가 타라 그리고 아버지가 걸어가면서 아이를 태우고 갔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싸가지 없게 아들놈이 낙위를 타고 늙은 아비는 걸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갔어 그때 아버지가 헷갈려갖고 너 내려와 하고 둘 다 낙위를 업고 갔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살아온 과정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기준점이 없어 갈리자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리 갔다가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리 갔다가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앉았다가 저 사람 말을 들었더니 달려갔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누가 말해도 안 들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그 목사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살려고 애를 쓰고 기준점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또 주위를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싹 잊어먹고 있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위를 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주위를 날 또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모자르니까 매일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 사울처럼 갈라디아서 자문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말씀을 잘 주의하여 듣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를 받아요? 복을 받는다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내가 설교를 들을 때 졸음이 옵니까? 아니면 설교가 잘 들립니까? 잠이 쏟아집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립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졸음이 오는 건 누구 탓일까요? 졸립게 하는 목사 책임일까요? 졸고 있는 성도의 책임일까요? 뭐 둘 다 책임일 수 있겠죠 목사가 영역이 덜하든지 뭐 성도가 피곤할 수도 있는 거고 가능하면 그래서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컨디션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오셔서 절대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돼 경청을 잘 하셔서 그 말씀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으면 죄를 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상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루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리고 선악과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위에서 경청해서 들으면 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날 죽인다고 했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뱀이 선악과를 먹어라 했을 때 이게 하와가 한 말이에요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해서 선악과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와는 말씀을 대충 들은 거야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살 가능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말씀을 대충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하여 마귀가 들어가서 야 먹어 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충 들으면 마귀가 그 틈박이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오해한 그 말씀을 곡해한 그 말씀을 이용하여 여러분들 쓰러뜨린다고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 경청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성경대로 해석해주는 그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와가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반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한다면 성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경청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을 대충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조차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아말렉을 진면하라 왕을 죽여라 아이도 죽여라 가축도 죽여라 다 죽여라 진면하라는 건 다 죽여라 100% 죽여라 이거예요 왜? 죄악의 씨앗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순종해요 어떻게 불순종할까요? 자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니하고 가치 없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쉽게 말하면 취사선택을 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다 죽이라고 근데 사울왕은 취사선택을 해 첫 번째 아각을 사로잡아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에요 죽여자는데 사로잡았어요 왜 사로잡았을까요? 내가 이 아각을 이겼다라고 공포하기 위해서 즉 사울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로잡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명예욕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아각을 이긴 거야라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없어 내가 사로잡은 거야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명예욕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요 아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그 아각 왕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다 남겨요 왜? 왕이 길렀던 양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양들이겠어요 딱 봐도 틀려 관리가 잘 돼 있어 그 양은 너무 아까워 죽이기가 다 납두고 지가 기르려고 자기가 가져가려고 놔두는 거예요 좋은 건 놔둬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하찮은 것은 진멸한다 쓸모없는 것만 죽인 거예요 이게 사울이 한 행동인 거예요 이게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한 3분의 1은 순종했으니까 순종일까요? 아니야 90%는 순종했으니까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순종은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해도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순종인 거예요 취사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립니다 너는 내 말 안 듣는구나 너는 정말 한두 번이 아니구나 너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 갈림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받고 싶어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저주받기 위해서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인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예요? 복이 될 것이냐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뭐와 같다고요?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주받으리라 간단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순종해라 복받을 거야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기준점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순종의 기준점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지가 악위까지 채우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인들 너희들은 그대로 따라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하인들이 어디까지 부었어요? 악위까지 부었어요 항아리 큰 항아리에 악위가 어디예요? 꼭대기 끝까지 붓는 거예요 그때까지 물이야 그냥 물 붓 때까지 그때까지 그때까지 물이야 그래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악위까지 다 붓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가져가 주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90%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흐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문눅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을 봐요 나흐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나흐만이 문눅병에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나흐만 장군의 집에 예전에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주인님의 그 문눅병을 고칠 수 있어요 라고 해서 나흐만 아람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문밖에 나오지도 않아 사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 7번만 나흐만이 처음엔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한 번 나왔는데 문눅병이 여전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요단강은 자그만 강이고 흙탕물이고 더럽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내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피부가 여전하니까 화를 냈어요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왕 여기까지 온 거 7번 들어갔다 나오십시오라고 설득을 해서 나흐만 장군이 7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6번 들어갔다 나왔다까지 문눅병이 그대로야 뭐 고쳐진 흔적이 없어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나오는 순간 그냥 문눅병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요 열의 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6바퀴 돌 때도 말짱해 7바퀴 돌았을 때 그냥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복이 나타난다 반대로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핑계를 너무너무 잘 대 내가 실패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건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 이유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핑계를 대요 죄인의 특징이 핑계를 댄다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댈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유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지멸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건 남겨놓은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무슨 제사하려고 해요 자기 욕심이 생겨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 핑계를 댄다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아담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찬세기 3장 12절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여자가 줬다고 핑계대고 하와는 뱀이 줬다고 자기를 꿰했다고 핑계대고 자기 탓은 없어 자기가 말씀에 불순종한 건 없어 자기가 말씀을 경청하지 않은 건 없어 그럼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마귀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다 핑계대해 죄는 내가 줬는데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특성은 남탓을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여러분들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들은 핑계거리가 있죠 죄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래서 그래요 목사가 저래서 그래요 성도가 저래서 그래요 내가 만난 지인인데 저래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핑계대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핑계는 죄인의 특징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뭘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지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의 특징인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나와요 나 때문이라는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핑계가 터져나와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핑계를 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사우랑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저는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또 뭘 잘못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나도 회개가 나와 저는 그때마다 감사해 아직 내 영혼은 살아있네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 영혼 이 영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내 탓이지 누구 난 탓이요 내 탓이요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탓이라고 인정하길 원하셔요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탓인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후회만 해 후회 내가 막 저질러놓고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죄 지어놓고 내가 막 해놓고 후회해 후회 이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뭐 하는지 아세요 회개해요 후회와 회개는 차원이 달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 있죠 실패했으면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디딤돌로 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이겨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회개야 후회는 실패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후회요 변하지 않아 그건 후회요 믿는 성도들은 후회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거 알았어 후회하면 그 자리에 멈추고 엉엉엉엉 울다가 그대로 가 회개는 뭐예요 잘못된 거 알았어 엉엉엉엉 울다가 돌이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 후회할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사우랑은요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봐요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다 청하온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비하게 하소서하니 24절 보니까 사울이 범죄한 걸 드디어 알아 늦었어요 이제 알면 앞에 다 핑계대고 핑계대고 아니라고 거부할 거 거부 다 해놓고 이제야 하나님께서 버렸다 하니까 이제서야 후회하는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부분일까요 성격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집안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피지컬 문제일까요 뭔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겉의 모습은 사울이 훨씬 뛰어나 사울은 인물도 있고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차이가 뭔지 알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회개했던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바세바를 취했죠 아시죠 근데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꾸짖었어요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요 다윗은 자기가 죄 지은지 모르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 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른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여니와 무슨 소리일까요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께 엉엉 울며 회개한 거야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죄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선지자여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데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나단이 얘기하는 거야 다윗은요 지도세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완전히 엄폐하고 은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사울은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 거야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베드로와 가른누대의 차이가 뭘까요 이것도 후회와 회개의 차이에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닭이 세 번 우니까 어떻게 돼요 엉엉 울면서 회개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난 맛에 예수님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엉엉엉 울며 회개해 이게 베드로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가른누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5절 예를 들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또다 하니 그들이 예를 들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후회가 됐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목매달라 죽었어 그냥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고 자살해버렸어 그래서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후회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제가 권면 드릴게요 후회하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또 논란이 많아요 사람들이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으면서 그러면 유다를 이 땅에 태어나지 말게 하지 이제 와서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빗대어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라비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어리석은 그들을 향하여 안쓰러운 마음으로 속담처럼 격언처럼 인용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욕기서 말씀이에요 욕기서 말씀 볼까요 욕기서 3장 3절 10절 11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으미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이 환란 날에 내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라피 사람들은 그런 비극적 운명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조언처럼 격언처럼 위로의 말처럼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유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유다가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거든요 유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예수님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여 돌이키려고 애를 썼어요 열두제대로 삼으셨고요 동고동락하면서 너 그렇게 하지마 너 그렇게 하지마 나 팔지마 계속 얘기했고요 유다가 심지어 누가 예수님 팝니까? 라고 말할 때 너야! 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계속 기회를 줬어 그런데 유다가 끝끝내 이런 일을 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지 예수님이 유다를 딱 정해놓고 너는 나를 팔 사람이 하고 정해놓고 악인을 정해놓고 그렇게 예수에 팔게 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위처럼 성공해야 돼요 사울의 반대처럼 살면 돼요 어떻게 살까요?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떻게 살까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탓하지 말고 이 어려운 펼쳐진 모든 일들은 다 나 때문인 걸 알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준으로 삼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른 사람 핑계대지 아니하며 내 탓이라는 걸 기억하여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의 수길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은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귀한 성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